1.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자 사람들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라는 투로 썼습니다. 기독교식 창조론자라면 당연히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사람들은 다들 자칭 진화론자로 보입니다. 창조론자들이 보면 쟤들 왜 저러냐 라며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고 오기는 한국의 자칭 진화론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만 바보가 아닙니다. 영어권에도 그런 뻥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리처드 도킨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듀위의 애매한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화생물학이 정립되면서 생물 분류학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종과 그 모든 후손들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이것을 단계통군이라고 합니다. 펭귄은 공룡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공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단계통군으로 정의한 공룡 개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와 황제펭균의 최근 공동조성인 종과 그 종의 모든 후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공룡이라는 겁니다. 이 정의를 보셨다면 치킨을 사 먹고 나서 공룡고기 먹었다고 자랑해도 됩니다. 21세기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유인원을 단계통군으로 정의하는 것이 점점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김팔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뿐 아니라 인간도 유인원에 포함됩니다. 유인원을 정의할 때 인류 계열만 왕따시키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유인원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된 개념은 측계통군입니다. 원숭이도 단계통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생물학자들이 원숭이 개념의 경우에는 측계통군 정의를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하면 유인원은 원숭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도 원숭이가 아닙니다. 만약 어류와 원숭이를 단계통군으로 정의한다면 현생인류도 어류이자 원숭이입니다. 그렇다면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인간은 어류의 후손이자 원숭이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고조할아버지도 외증조할머니도 어류이자 원숭이니까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생물학자들도 어류 개념과 원숭이 개념을 측계통군으로 정의합니다. 측계통군으로 정의한 어류 개념과 원숭이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어류의 후손이며 원숭이의 후손일까요? 어류의 후손이자 원숭이의 후손 맞습니다. 상어와 인간의 최근 공동조상은 어류 맞습니다. 일본 원숭이와 인간의 최근 공동조상은 원숭이 맞습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신세계 원숭이와 구세계 원숭이의 최근 공동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 양반들은 우리의 직계조상님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원숭이입니다. 도킨스는 원숭이 비슷한 어떤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원숭이입니다. 물론 이수지와 리처드 도킨스를 구출하기 위해 책략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원숭이 개념을 현생종에만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류 개념을 현생종에만 쓰면 인간이 어류의 후손이 아니라고 바둑바둑 우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원숭이 개념을 기존의 측계통군 정의처럼 정의하면서 한가지 조건을 달면 됩니다. 인류의 직계조상이었던 종들을 몽땅 원숭이 개념에서 왕따시키면 됩니다. 개념은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원숭이 개념을 정의하면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고 바둑바둑 우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숭이 개념을 정의하면 모든 현생 원숭이들의 최근 공동조상도 원숭이가 아닙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합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 것이 그렇게 쪽팔립니까? 어류가 우리 조상인 것이 그렇게 쪽팔립니까? 그러고도 진화론자 행세를 하려고 합니까?